안녕하세요 두덕몬 레스토랑입니다 네! 오늘 7월 29일 블루스케어 섭섭 카드이죠? 네! 거기서 저희가 포스트 리오입니다 그땐 중이면은 무더운 여름인데요 저희 음악이 더 시원한 라그만이잖아요 같이 많이 오셔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세요? 혹시 더우신 것 같습니다? 더워요 더우요? 더우요? 어서요 그럴까요? 저희 두덕몬 레스토랑 음악은 라이브로 즐기셔야 더 좋습니다 최근에 달칸 식목도 드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듣고 싶은 식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저녁 PC도 다 나왔는데 나머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쉽다 그랬는데 한국정도는 축하할 수 있어요 저희 이름 맡기고 하는 처음 단독 콘서트니까 많이 들어와주세요 저희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재미있을 거니까 그럼 7월 29일 블루스케어 섭섭 카드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